4개인데요? 물? 정말 깨끗하다! 물 깨끗하다! 이 두통 공포영화에서 괴물래. 아가 나오는 게 아프세요? 유대장, 우린 가자고. 여리 여성아. 우리 부수가 괜찮은데? 우리 괜찮아. 아버님과 따님은 이쪽. 아버님과 따님은 이쪽. 왔다, 왔다, 뒤로 왔다, 뒤로 왔다. 야, 이거 조심해. 야, 혜성아 이거 조심해야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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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혜성아 이거 못하네. 야, 이 카메라 봐. 야, 앉아요, 앉아. 야, 잠깐, 잠깐, 잠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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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세를 낮추라고, 자세를. 자세를 낮추라고, 자세를. 아니, 자세를 낮추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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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 자. 우리 가자고. 악어 나올 것 같은데? 야, 요리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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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 봤지? 간다, 안 봐, 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잇. 배를 줘 가자마. 마다감마다. 밤딤덕에. 야, 이거. 아유. 너무 좋은데. 힘들죠, 이거. 혜성아. 힘들죠? 이거는 원래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 아니었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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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 또 우스칸다로 끌려가고 있어. 오빠야. 야, 나 지금 여기야. 무슨 얘기야. 에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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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해. 어, 괜찮아. 어, 어떡해. 어, 괜찮아. 어, 어떡해. 어, 괜찮아. 대성화. 괜찮냐? 이거 어디까지 가는데. 어,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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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 뭐야. 우리 이제 좀 더 여기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연잎을 따야죠. 어 장비가 없나요. 어. 어 추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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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추리야 내려가. 추리야. 추리야. 그냥 내려가. 추리야. 배질 뭐 예진아 배질. 다 죽가지고. 추리야 그냥 보안야. 기분. 야. 이게 진짜 다 연근이네? 연근이 구멍이 다 뜯는 거죠? 이게 연... 연고, 연고 형 그래, 나 이거 좀 쓰자 그래, 이렇게 쓰면 돼 우리 데이트나 즐기자고 이거 밀집 모자 대용이네 나 우산이야 나이가 좀 더 카메라가 생겨 먹어야지 우와, 연꽃이야 너무 예쁘지? 우와, 연꽃 이쁘다 이여서 꼽아줘 이여서 꼽아, 머리에 대성아 누나 부캐 던지다니까 받아 에이? 누나 그만 누나랑 결혼해야 된다 누나랑 결혼해야 된다 아, 큰일 났네 6개월은 해야 돼, 대신 야, 우한히 겠었어 줄에는 종심이 여우고 하하하하 나는 지금 먹을 걸 따는 게 아니고 결혼식 망했다 망했다 친구는 이 요리다 결혼식 완전 망했다 망했다 신랑보다 나이 많다 하하하하 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색들한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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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중나라의 찔찔한 웡장인 같다 나이 많다 이제 다 쓴 거 나 큰 거 입으면 안 우와 여러분, 나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 아까 우진 아까 부캐 잘했어 아, 진짜? 예쁘다 모두 싱싱한데? 너랑 이러고서 막 꼈다고 하니까 느낌이 이상하다, 좀 묘하네. 아, 대체나? 당연히 좋아요. 태성아, 이걸 써봐. 야, 이거 훨씬 시원해.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먹는 건데, 우리. 어? 그러니까 이거 스스로 먹으면 되지. 야, 훨씬 시원하지? 오! 자연의 느낌. 진짜, 진짜. 또 타고. 또 타고. 시, 시, 시. 시가 어딨어? 여기 있다, 저기, 저기. 저 위에. 저거인가? 오빠, 오빠 위에. 고개 시야, 형, 고개. 신기하다, 우리. 우리 형 할게 있다니까. 시작! 이제. 원래 이 세기들 안 들을거야.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오빠, 마 それ지. 호우, 호우. 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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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버, 저거봐. 제버가 이제 집어줘야 해. 저거 힘줘야 해. 레이버, 이대로. 레이버. 레이버. 레이버, 레이버. 어 천일을 어떻게 입었어? 이윽나라 띠띠랑 왕자님 같지 않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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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웨이브! 안 맺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오빠, 잠시! 아, 그러니까? 오빠, 나한테 떨궜가지고 싸먹는 것 같은데? 오빠, 샤워하네! 여성아, 형 샤워하고 너 해라! 어? 여기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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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워! 잘한다! 요리 잘한다! 요리 잘해! 여기서! 샤워! 헤워! 샤워! 마이, 수우! 나는 두 자식을 두려게 없다! 샤워! 자, 새구리 소년 좀 부탁할래? 부탁해줘요! 개구리 소년 오빠,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 뭐? 갑자기? 투투! 누가? 딱 투투야 나 아로미, 아로미 누가? 다시 한번 뽑아보자 아로미? 너 에로미 에로미는 또 뭐야? 에로미잖아, 에로미잖아 아, 참 쿠리 씨가 아로미 역할을 하는 게 소원이라니까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로미는 어떻게 보면 효리 씨 나이 정도 됐거든요, 지금 몰랐나? 아, 그럼요 왕눈이하고 원래 아로미는 동갑인데 우리 여기서는 대성 씨가 연아의 왕눈이 왕눈이 역할 저, 윤종신 씨 매기하시고 매기하죠 혜성 씨가 네 혜성 씨가 그러면 백뮤직 좀 담당해 주실래요? 아, 뮤직 여기 잔잔한죠? 개구리 왕눈이, OST 투투에 그렇지 둘이 연회 데이트하고 있어 난 진짜 왕눈이는 눈 크게도 되죠, 저 그럼 눈 크게도 되죠? 당연하지 개구리이니까 눈이 봐야 돼 나 눈이 너무 아팠어 맨날 작게 하고 있어가지고 자, 결혼을 허락하고 있어 우리 왕눈이가 실눈이야, 쟤 근데 이거 개구리 왕눈이 저기 보신 적 없죠? 네? 개구리 왕눈이 보신 적 없죠? 아니, 이거 저 대성이 왕눈이를 저기로 찾는 건 아니겠지 우차 싸이 왕눈이로 이 때 왕눈이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시오 아름이 내 것이오 이거 아니에요, 왕눈이 아니, 아니 신호 씨 다들 내 큰 눈 보고 놀라지지 마세요 알았어, 나는 가지고 너는 꽃게야? 꽃게는 근데 연못에서 못 사는데 그럼 조금 이따 넌 죽어야 돼 꽃게는 완전 물을 잘못 들어왔어 너무 잘못 들어왔어 꽃게는 민물을 잘못 찾아온 거야 그래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아야지 아니, 어떻게 자, 그걸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 에이, 지금 벌써 들어갔지 자, 너 1자 하는 거야 2자 2008 패밀리 개구리 왕눈이 개구리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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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결혼은 어디세요? 어?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아니 우리 놀러 가자. 잠깐만 우리 만난 지도 벌써 꽤 됐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가자. 그래? 부모님 계시니? 네 부모님. 우리 부모님 출장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아룸이는 왕룬이를 집에 데려오게 되는데. 아룸이라고 해요. 아니 어서. 그게 왜 일이야? 그게 왜 일이야? 이때 바닥에서 잘못 돌아온 꽃게는 죽고 많은데. 벌써 죽어? 죽어야 돼. 우리 안 맞아서 못 사야겠어. 꿀카다. 저 아버님. 저희 결혼시켜주세요. 너는 맥이랑 맞아. 맥이랑 결혼하거라. 왕룬이밖에 없습니다. 왕룬아. 네. 아룸이를 진정 사랑하느냐? 네. 사랑이란 단어로 이행시를 적으면. 왕룬이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행시를 완벽하게 지어내는데. 사. 사랑이란. 랑. 모르겠다. 이 시를 들은 토투는 울음을 치며 감탄하는데. 이때 유재석의 막무가나 해설에 불만을 품은 멤버들은 유재석에게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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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제작, 자체 제작. 드라마 0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그렇죠. 누구든지 먼저 나가면 돼요. 그럼 엔드립으로 가기. 그럼. 실제 상황. 그럼 시작. 자네는 어떻게 좀 잘 지내고 있는지. 하여튼요. 내 밑에서 일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가서 세차 좀 하고 와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래요. 팀 전부님. 괜찮아요. 나 회사 사직선 하겠소. 팀 전부 많이 꼬구만. 대충 와. 야 야 야. 넌 기르는 강아지야. 누가 나를 해치워. 유기사 차 내일 시켰나? 빨리 가시. 유기사. 내가 결혼한 테니까. 엄마. 제가 결혼했어요. 사모님 좋은 땅에 나왔는데. 아줌마 설거지 해놨어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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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이 5초 후에 일어나. 반전이 드라마가. 아니 반전이 너무 너무 빠른데. 나 때문인가요? 우리 A형이야. 우리 A형이야. 아니 저기. 혜섭씨가. 나 때부터 차에서 계속. 뭔 얘기만. 이게 저 때문인가요? 아니. 우리가 아까 차에서도 아무 얘기만 5초간 없으면. 나 때문인데. 계속. 그래서 이거 좋은 거야. 어머 어머. 마음이 착해가지고. 소심해서 그러는지. 해 주어. 그렇게 해 주어. 네. 우리 AFC Sony. 새롭게. 이렇게 해 주어.